오늘 저녁 메뉴는 삼겹살과 조개구이 그리고 요즘이 제철이라는 갈치조림입니다. 우리 환원님 맛있게 주문해 주십시오. 이야! 예! 아, 예! 너무 멋있습니다. 후! 아, 배명호 선수! 아, 멋있다! 아이고! 배 선수는 약간 스타일이죠. 캠핑 좀 많이 다녀본 섬 씨는. 엄청 좋아합니다, 김. 아, 그죠? 고기 됐어요, 고기 됐어요. 고기! 고기! 아... 야, 근데... 야, 고기! 야, 고기! 마이, 도스타! 고기는 거의 다 됐죠? 대체, 고기! 고기는 다 됐어. 고기는 아직 안 끝났어요? 고기는 다 됐어요? 고기, 고기는 다 됐어요. 고기는 다 됐어. 고기는 거의 다 됐지? 고기는 다 됐어. 골! 와, 갈치 봐. 네. 우와, 갈치가 있어. 응, 진짜. 여기서, 여기서 초밥을 하고. 응, 응. 저의 갈치 맛있다. 어, 땡큐. 갈치. 음! 질! 질기네. 우리 패자 부활전이죠. 김주환 씨, 정준영 씨. 파이거즈에 끼시는, 본인이 고르신 삼겹살 한 줄. 조개 3개, 갈치조림 한 조각. 이런 걸 드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또 세 분한테 공기밥 하나를 드렸으니까 나눠서 드세요. 와, 좋다. 인심 많이 쓰네요. 인심 많이 쓰네요. 인심 많이 쓰네요. 와, 맨밥이 쫙쫙 붙네. 아네, 바로. 바닷물을, 바닷물을 먹었더니. 아, 맨밥이. 큰형은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너무 미안해서. 오케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진짜 먹어도 돼요? 큰형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큰형은 드려야지. 제가 제일 큰형이었는데, 다행히 부담을 좀 줄여주셨습니다. 0이니까. 만유도 하나 주시죠, 그러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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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박2일 최초로 된장 만드는 거예요? 아, 뭘 먹는다고? 아, 뭘 먹는다고? 오, 된장에 밥을 먹었어. 그렇습니까? 아, 된장 만난 거? 된장만. 아, 고기도 먹었지. 어, 고기도 많이 먹었거든. 아, 마늘을 좀 넣었지. 맛있지. 대단해. 와, 이런 거구나. 맛있대. 어떻게 된 일이야?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아, 옛날에 그런 말 했어요. 국물도 없다. 너가? 가주세요. 형, 물 좀 주세요. 형, 물 좀 주세요. 형, 물 좀 주세요. 형, 물 좀 주세요. 이 자로 드려. 뭐, 왜 술을 그렇게 드려? 아, 뼈. 우와, 뼈만 걸라도 진짜. 이렇게 짠, 이렇게 짠. 오케이, 오케이. 아, 뼈를. 와, 조금만 더 이거 해야 돼. 아, 그러고 보니까 명호가 또 부산이라서 우리 중개봉이는 또 맛있게 말하는 데는 또 이렇게 있잖아. 같이 먹잖아.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겠네요. 가리비 갑니다! 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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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씩 먹어요 고생한데 진짜 고생.. 아니 저 노래방이긴 뭐예요 근데? 저기 여기 가수분들 많으니까 노래 한 곡 하면 뭐 주신다든가 이런 거 있어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래 불러서 95점 이상이면 3점씩 점수 나온다면 95점 이상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형 탈 한정으로 안 돼요 이거 한 장으로는 안 되지 세 줄만 오십니까 세울! 행사 미로! 세 줄! 아 주현이 뭐 할 줄 알아? 여기에서 하나 가자 하나 가자! 아니면 발라드밖에 모르는데 아 해! 아 좋지 뭐 아 좋아! 오 잘하네! 약간 성식이 형 느낌 나는데 성식이 형? 기억해 내가 더 했던 만큼 언젠가 너도 날이 흘리네 너를 미워해야 하는 말 위해 어린이로 낭락합니다 themselves 다시 불러야 된대요 다시 불러? 다시 불러야.. 아 깜습니다 94점입니다 아깝네요 됐어 점수는 뭐 의미 없지 왜냐 잘 불렀잖아 당신이 사랑인지 알겠어요 아 영배 되게 발라드 노래 하나 좋은 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영배 형 노래 잘하는 거 많아요 라디오에서 맨날 커피 곡 많이 불러가지고 안 되나요 나를 사랑하면 조금 내 마음을 알아주면 안 돼요 아니면 나를 사랑해 생각해도 돼요 그때만 내게 있으며 우리 여자 작가들 난리 났어요 추우면 돼 탈락 탈락 아쉽군요 안 되나요 아 95점 넘어야 돼요 95점 넘으려면 누구한테 같이 하라고 그럴까 세진 씨랑 누군지 아겠다 팔고 제게 형 오 팔고 제게 저는 심장 터질 뻔했어요 와 세진아 너 지금 챙겨주네 분량 챙겨줘 야 세진아 다행이다 와 아 진짜 못났다 정말 잘 들어요 자 그러면 두 분이 한 번 노래를 하는 걸로 땡큐 에이키 형이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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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뚜고 에이키 형 로봇어 시세를 베이징 로봇어 레그에 진짜 최고다. 됐다, 셋이나. 상현석 다 되고 싶다, 이거. 아, 형. 나올 수가 없어. 아, 이게. 어, 상현, 상현. 어, 점수요. 감사합니다. 트립으로 가겠습니다. 거의 한 천만 원 넘는 가치라니. 정격자로 바꾸다니. 이거 제일 기억이야. 모자. 이 저 손다리 위의 마지막 이야기. 아, 명호가 좀 하네. 그러면 명호가. 명호 씨? 차리촨 트로트에. 차리촨 트로트에? 아닙니까? 그라스에. 아, 그라스에. 저거 어떻게 챔피언했지? 저거 어떻게 챔피언했지? 야, 운동을 열심히 한 거야. 오케이, 나왔다. 야! 조개고 있으면 사장님이네, 이거야. 어디 비주얼이다. 흐릴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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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소울. 비우쳐. 오, 오. 오. 그라스에서부터 이익나. 오, 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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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오, 마이님. 오, 오, 오. 저 발도. 밭에 누워서. 나 쉴 수 있겠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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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아, 명호 매력 있네. 경독이야. 왁싱뇨. 왁싱뇨? 또 편집해. 왁싱뇨. 일단 와봐요. 브라이언 왔으니까 브라이언 노래 불러야지. 오케이 그럼 노래 잘해도 돼요? 나 진짜 잘할까? 노래 진짜 박스가 노래 잘해도 돼요 왁싱이웃 뭔 내용인데? 몸을 왁싱하는 거? 브라질 안녕하세요 브라질이웃 브라질이웃 왁싱입니다 네 왁싱을 통해 드리겠습니다 브라질이웃 친구의 추천드로 잘 모를 왁싱을 해서 톤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잘 살아시고 싶어는 내 마음을 왜 그렇게 미련스러울 것인지 동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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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야 가자 내 탈가 좋아 야 전화 전화 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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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이언 씨 보세요 이제는 듣기 싫어졌어요 아예 말도 안 되잖아요 또 하하하하